자 일단은 으 윤정도 를 찾아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에요 네이버 에서 똑같이 따라 하세요 윤 정 투 검색하시면 은 그 윤정도에 대한 인물 검색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사이트 해가지고 요 공간 요 공간에 에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누르시면은 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종목 군들 뭐 하이닉스 부터 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 고영 또 한미반도체 n 캠 뭐 이런 종목 군들이 쭉 다 올라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 영상 좀 참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음 지금 바로 전화 하세요 지금 뭐 아침에 서둘러서 전화하겠다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가 혼자 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주가 밀리면 또 자포자기 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에 기회가 될 때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함께 이수이 가지고 가십시오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 범위가 17%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게 설명 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급적이면은 vvip 방에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권해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하단 부분에 문자 반 음 99만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조만간 저 가격 다 인정할 겁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전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부터 쭉 뭐 놓고 봐야 되나요 빠르게 소정을 빠르게 빠르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불기둥 검색기로 바로 넘어가고 진행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왕부터 빠르게 지내야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 더 빠르게 예 최대한 빠르게 막 쭉쭉 진행을 해서 나갈 겁니다 일단은 뭐 오늘 그 정부의 기준 음 발표가 있었는데 글로벌 증시와의 이격은 여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g19가 중에서 4장 최대치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 우리나라에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대만 국가로도 인정 안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손가락질 도 하고 근데 안돼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더 큽니다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기업 밸려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에 출렁거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부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윤정도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을 줬던 부분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유보금 음 일정 범위 넘어서는 부분은 주주하는 정책을 해라 그래 기업도 명분이 생기죠 만약에 기업이 명분이 없이 배당을 확장하거나 어 또 자자주 매입을 확장하게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대규모로 그 자칫 배임에 걸릴 수도 있고 자칫 음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어 사실상 주주하는 정책 이라는 게 대주주 너희들은 배당 받지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고르게 이제 배당이 되고 또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은 지분율에 영향을 받죠 긍정적인 그래서 그게 뭐 대주주 입장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든 뭐 경영 지분 확보 확장이든 또 배당 기준이든 대주자하고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해요 그것을 2001년도에 유보금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세금을 없애 줬죠 그런 맥락에서 세금을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 주주하는 정책을 해라 그 뭐 밸류업 프로그램 아무리 해봐야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강제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 pbr 종목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시가총액 비중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금리 기준에서 금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지표가 좋단 말이죠 지표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정첩해서 내린다 이거는 시장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을 다 견인한 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에 미국 빅테크들의 흐름이 지금 뭐 per이 per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엔비디아 per이 177로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100배 정도 수준대요 아 더 올라와서 조금 더 높아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23년도 기준으로 pr 을 논할 수는 없고 어 앞으로 이제 기준 좀 들을 좀 놓고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pr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 고민을 해봐야 되요 우리나라 하이닉스 1.47 배의 pbr 그게 고평가인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저 pbr 1배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은 성장주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여간에 이 빅테크 1위부터 6위까지 ms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로 치고 올라온 거고요 아마존이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알파벳이 4위였다가 3위였다가 5위로 내려온 거고 아마존은 이제 시가총액 순위는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뭐 10위권에 없었는데 지금 음 작년 이맘때 10위권 없었어요 치고 올라온 거죠 에 결론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위로 미끄러져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이라든가 또 aa 사업부분에 뭐 계속 뛰어들겠다 뭐 이런 내용 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는 7개 업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 시가총액 상위 10위에서 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pr 177 배가 이제 94.66 배 인데 에 이것이 맞을 거에요 최근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였다 할지라도 2400조의 기준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20% 뭐 10% 더 올라갔다 해도 pr 177 배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어 실적 부분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은 음 영상들 찾아보면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다못해 으 26일자 으 방송에서 케이블 티비 박상자 티비에서 25분 정도를 할애해서 엔비디아 아 이러한 내용들 음 꼭 꼭 보세요 26일자 박상자 티비 맨 앞부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 하죠 지금 엔비디아의 설명도 그 거기에다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0.84% 추가적인 강세를 띄고 있어요 오늘은 테슬라가 조금 강세를 띄네요 내일 기준에 2차전지 쪽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위 추세를 되돌리는 추세감하는 그건 조금 어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엔비디아를 보는 이유가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하이닉스 하고 엔비디아가 똑같이 움직여요 이제 하이닉스 기준의 25년도 어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 급격히 지금 상향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올해 영업이 부분에 대해서도 급격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8조 수준에서 28조 10조 8천억 까지 그러니까 2조 8천억이 들었어요 3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불과 불과 4개월 만에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 받고 하이닉스 4월 실적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 또 나오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30% 그러면 13조 영업이익 13조 그리고 25년도도 13조에서 16조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20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0조는 2018년도에 달청했던 영업이익이고 그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결론은 10월 말 종가 기준에 11월 포트에 하이닉스 55% 비중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유가정권 시장 16% 오를 때 35.33% 그리고 2월 델포트에서도 하이닉스는 여전히 45% 편입 설정을 잡아놨습니다 과연 3월 기준에 포트폴리오에 하이닉스를 얼마큼 넣을까요? 그것도 2월 말에 이 비중을 오픈할 거예요 2월 말 거래일에 3거래일 남았죠 그렇게 하고 현대차는 또 LG화학은 그리고 삼성전기는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를 빼는 자리에 KB금융과 한국전력 두 종목을 넣을 것이냐 둘 다 넣을 것이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을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하이닉스 연대차 LG화학의 큰 틀에서 한국전력 KB금융 한미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심사숙고한 기준의 설정을 잡습니다 지금 정책의 변화 기준에서는 한국전력을 넣는 게 맞죠 하이닉스 기준 단 한 번도 2월 달에도 단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고요 한미반도체 HBSP 병행을 하면서 계속 올려드렸고 내일 전공약주로 그렇게 하고 22일에도 한미반도체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결국 26일에 꼬리 달고 밀렸지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 15%의 폭등 흐름이 나왔어요 단기 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 내일까지 단기 과일 지정 예고 딱지 붙어 있는 거고 내일 지나면 풀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요일부터 수요일장 공약주 기준에 한미반도체를 다시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시간에서 고용이 일부 강세를 띄워줬는데 고용의 기준 시간에서 강세를 띈 부분을 거래를 터뜨리고 좀 더 올려줘야 돼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지금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최소 천만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1500만주 현대차 하이닉스 주력주가 따뜻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 20만원까지는 당연히 치고 올라가야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128.32%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작년 1월부터 테슬라 쪽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테슬라 저것을 방송 갖고 나갈 때 아까 잠시만요 지금 생각날 때 테슬라를 좀 수정을 합시다 일본 기준에서 1월 기준에 74.12%의 수익 이 주봉에서 이것을 수익률을 바꿔놓지 않고 그대로 올려놔버렸단 말이에요 바보윤 정부가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간 단위 기준에서의 상승률이 72.12%가 아니라 최고점을 기준 잡았을 때 823.94% 마이너스 140.34% 나누기 140.34% 해주면 487.10% 이 부분을 잘못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간 단위에 수익률이 저수익률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놔야 된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수익률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3년 이후에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동네 창피하게 전혀 못 미쳐요 487% 전혀 못 미칩니다 올해 74% 거기에도 못 미쳐요 작년부터 해서 128% 4분의 1 정도 움직인 거죠 딱 4분의 1 정도 올해 들어서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 한 25% 올라와 있나요? 저점 대비 74% 테슬라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그러한 부분의 이격 부분이 해소가 돼야 돼요 사실은 추위 추세만 사상 최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가네 못 가네 그러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고요 최소 매출비중이 30% 영업이익 비중이 40%란 말이에요 뭐가? HBM이 그러면 NVIDIA발 영향력에 최소 30에서 40% 이상 3분의 1 이상 그리고 또 절반 가까이에 동반적인 흐름이 나와 있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도 17만 5천 원 아니야 저 정도 갖고 되겠어요? 월등하게 더 폭발적으로 시사 나온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부분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저 부분에 있어서도 월등히 더 높은 단가를 추정치를 설정하시더라도 무리 없다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올해까지의 기준에 3672만 주 나누기 7억 2800만 주 5% 이상이고요 5% 이상의 쌍크림 매집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23년도 1월부터는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잖아요 대략 15위 기준에 외근기간 쌍크림 순매수 9,700만 주짜리에 1,182만 주니까 12%대 12.19% 그리고 올해 1월 이후에 두 달 동안에 두 달이 채 안 됐죠? 어쨌든 179만 주 그러니까 거의 2% 대주주가 62%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앵캠은 23.47%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에 매집 거기다가 대주주는 팔 생각이 없어 2만 8천 주를 또 샀어요 2만 8천 주 비율로는 0.03이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장래 매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죠 저 부분의 지분 매수하는 금액은 HPSP에서의 수익 범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주주가 계속 삽니다 대단한 거죠 그 부분도 7만 3천 6백 원에 23일 날 또 샀어요 변동일 기준은 내일 주식이 3거래일 수도 결제니까 대표이사 대주주에게 넘어가는 거죠 월번 기준에서 이러한 차트 범위를 잡아드렸고 5월 이후에 변동일이 336.25예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10% 이상 그리고 1월부터 누적을 한다면 12.19% 매집 거기에 대주주도 일부 매집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10만 원 설정을 해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8만 5천 2백 원을 장중에 찍었단 말이에요 2월 8일 날 상한가 갔던 해예요 그러면 똑같이 상한가 가면 한 방에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 가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월봉 차트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로 보시는 로그 차트 거래대금은 완벽하게 다 실려 있습니다 3거래를 남아있지만 충분히 3조 5천억은 넘겨놓은 거고 5조까지도 넘길 수도 있어요 하루에 1조 수준의 거래가 나오면서 상한가 또 진입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까지가 한미반도체의 단기 과일 지정 예고예요 화요일 지나면 변동성이 또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흐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섭배령의 기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장중에 고점을 넘겼었는데 이게 주봉이잖아요 월요일날 저 주봉이 형성됐고 거래는요 월요일날 이미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기준의 앞부분에 상한가 들어갔던 주간 단위의 거래량도 지금은 뚫죠 또 거래대금도 뚫죠 그러니까 화요일만 지나면 얘는 또 슝슝슝 그리고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와도 이미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수주 공시 나왔을 때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규모가 이제 뭐 천억 전후 수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감안하면 어마어마하지도 않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작년 8월 말 9월 말 또 올해 2월 2일 수주 공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결코 뭐 나쁘진 않잖아요 재료 노출로 인식돼서 조정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섭배령의 주봉 단위 기준에 완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에요 충분히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이게 목요일날이거든요 목요일날 일본 기준은 목요일날 갭상승 이후에 이 목요일날 이 흐름이 이렇게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은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제 뭐 상승 잉태형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삼선전환도 기준에 내일 기준에 이제 확인형이 형성돼도 되는데 거래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날 기준에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뭐 상승 잉태 확인형 완전한 기준 사상체 대체 신고가 돌파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다른 데서 원금 회복 해보려고 그러고 뭐 주식시장을 완전히 도박장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거 한번 사볼까 얘가 대박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테슬라 반등 나오면 2차전지 사볼까 안 돼 시가총액 테슬라 6위까지 올라왔던 게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가지고 지금 9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테슬라 박살나서 9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만 날아간다 발같이 떠는 소리 사상체대체 신고가를 SK, 하이닉스, 기아 사상체대체 삼성전자, 현대차는 52주 신고가 렐리 한미반도체 사상체대체 HPSP 사상체대체 뚫고 나서 눌림모 고용도 신고가 렐리 그런 흐름 속에서 앤캠, 신성, 델타테크, HLB 이런 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도 미친듯이 변동이 나오는데 22일이 좀 아쉬워요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바이오주들 물방하는 그런 방도 아니고 오늘도 이제 전체 당일 수익률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성화이택 제외하고는 다 1조 이상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한국전력 한 템포 늦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실적 전망치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서 실적 전망치가 매우 긍정적으로 컨센센스가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조 걸봉 타볼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2월 이후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에 전체 상한가 종목 22개에서 우리의 기준 종목 검색에서 부착된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0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10개 종목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검색했던 종목이잖아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검색기 기준을 통해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이런 상한가 종목 1조 이상짜리 잡아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2일날 포착이 된거에요 사실은 22일날을 떠나서 23일날만 기준 잡아도 12만원에서 얼마? 16만원 근데 그 이전날 흐름에서는 알테오젠이 11만원대인가요? 포착된게? 10만원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미끄러져서 좀 아쉽지만 사상 최대치 고점을 터뜨리고 거래 초대박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손바퀸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들의 수급 매우 긍정적으로 유입됐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의 기준에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단순 논리의 기준이 되는데 한미반도체 지금 IRE 28일날 홍콩에서 예정돼 있는데 지금 25만 7천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기준에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 프로그램 매도는 그대로 다 집게 잡혔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집게 잡혔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특정 창고에서의 매수 홍콩 상하이 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수매수를 했는데 그게 28일까지 연속적인 수매수를 줄지 또 개장초에 한 번 더 내일 기준에 매수 강도를 줄지 일단은 단기 과일 지정 예고 내일까지 그래서 풀리고 나면은 변동성의 가벼움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일 대비 5.28의 강세를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계에서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오늘 이제 개장초에 프로그램 매수가 15만 주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조금 이어졌다면 이제 더 슈팅이 나왔을 텐데 말 그대로 이제 단기 과일 지정 예고 때문에 눌려진 부분 우리는 이제 전체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추위 추세 매매로도 대처를 해 나간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2월 8일이에요 2월 8일날 한미반도체 포착되고 상한가 13.58이 아니에요 사실은 6만 원대 중반인가요? 저거는 이제 검색기에서 제가 핸드폰에서 캡처했을 때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핸드폰 캡처가 아니라 HTS 기준으로 잡으면 13.58이 아니죠 더 밑에서 6만 4천 원대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간에 그리고 엔캠 20만 8천 원? 일단 상한가만 봅시다 2월 8일 연휴 직전이고요 2월 8일 이후에 연휴 진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첫 거래일이 2월 13일이에요 엔캠 상한가 가운 칩스 상한가 HPSP 27% 폭등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만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대단하죠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HPSP 또 변동성 매매 엔캠 가운 칩스 신성 델타테크 솔브레인 홀딩스 둘 다 시가총액 1조 이상 쟤네 둘이도 이제 저 가격이 아닙니다 저 퍼센테이지가 아닌데 어찌됐건 마찬가지 21일 날 나노 신소재가 또 상한가 들어갑니다 또 나머지 상한가는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이고 1조 이상짜리 22일 날은요 가운 칩스 23일은요 알테오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의 기준점의 흐름들이 다 포착되고 한미반도체 한 번 더 치고 들어 올려줬는데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하고 이제 영상 부분을 다 올려놔 드릴 거예요 어 gpu 에 대해서 또 hbm 에 대해서 또 그에 연동되어 있는 tc 번도 한미반도체 그런 기준점들이 지금 순환성으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력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제일 못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SKA 이닉스 현대차 음 에조와 이런 쪽에서 이제 전부 긍정적으로 설정이 되고 음 그리고 나서 어 그 포트폴리오에서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고 그러나서 이제 우리 종목군들을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거 보시면 성화이텍 8천억 원대 이외에는 다 일조예요 이런 장이 나와야 돼 계속 특권 2명 움직여주는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게 엔비디아발 HBM의 기준도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5%대 폭등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거의 똑같은 추위 추세가 나오는 종목이 누구예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움직이면 바로 1순위로 연동되어 있는 게 한미반도체 HPSP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기준해서요 주력주 채워놓고 검색기 들여다보시고 저 증권카드 저게 38년 된 거고 마스터즈 리그 저게 실전투자대회 전 세계 1위를 한 결론적으로 윤정도가 수많은 수식을 넣어놓고요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간 거는 그만큼 초빈 강사로서의 역할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 강사로 안 하고 10시간씩 묶어서 파생교육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결론은 그 노하우 수식 범위를 바탕으로 증권사에서 부탁을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기를 만든 거고 검색기 기준에 이런 종목군도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알테오젠 케빈 선생님 먼저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5만 원이 아니에요 31만 원 미만인데 어찌됐건 거기서부터 28% 알테오젠 8.99원 아니에요 그 밑에서 어찌됐건 23% 한미반도체 7만 7,900원 아니에요 그 밑에입니다 7만 7천 원에서도 포착이 나왔어요 어찌됐건 1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여기에 한국전력 이런 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22일 날 이 공시내용 하나 가지고 재료 노출로 인식을 한 건지 어찌됐건 프로그램 매수 20만 주 들어오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곤두박질 쳤죠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8% 그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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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1% 그러나서 그 다음날 갭 상승의 상한가 그러나서 그 다음날 또 추가 폭등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저 입장에서는 HLB도 우리가 공략하고 다 하는데 알테오젠이 제일 심할 때가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5% 찍어버리죠 그런 변동성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개별매매 기준에서 매매하셔라 상승률 최상위 10위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2위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이런 규모의 알테오젠을 매매를 안 한다 거래대금 1조 넘기면서 1위 그런데 얘를 매매를 안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몰빵하라는 애들이 나와요 분명히 이 바닥에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와서 몰빵하세요 거의 몰빵식으로 얘기해요 끝내주고요 어마어마하고 이따구로 그런데 왜 외국인들 기관들 메이저들은 안 사냐 이거죠 아 외국인이 샀어요 한 1% 산 게 그게 뭐 1% 사고 60% 70% 들어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찌됐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조건 못 사게 해요 거품이다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윤정도는요 중립으로 설정을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속된 편으로 거품이 심하다 개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운해하시겠지만 위험고지를 좀 철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끝나마도 HLB 보면 떴나 HLB는 대주주가 10%잖아요 알테오젠은 그래도 30%, 31%인가요? 그런 상태에서 26일날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불을 질러놨는데 사실은 엄청난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을 때 기준 갭상승 8%에서 4%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다시 돌린 거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검색기에서 발굴이 되고 프로그램 쪽에 우리가 처음 들여다볼 때가 26일 기준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10만주였어요 그게 한 11%대 움직임에서 그러나 프로그램이 20만주까지 들어오면서 주가를 23%까지 당긴 거고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주가는 안 밀리고 흥분한 거죠 개인들도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9만7,700원 돼 있는데 이게 2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만7,700원보다 밑에서 포착이 되죠 급락이 연출됐다 되돌리는 과정에 9만4,200원 9만3,800원 그러니까 9만4,000원 정도 9만4,000원 가만했을 때 지금 60% 이상 70% 이런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저기서만 따져도 결론은 23일 날 갭 상승 15%인 거예요 크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눌렸다가 바로 눌려서 상한가 그러고 나서 꺾이고 마감이 됐죠 막판에 재진입까지 설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재진입 초록색에 그러고 나서 26일 날 상한가 이후에 풀리고 매도세인 나왔는데 26일 날 일단은 14만3,000원? 아니에요 좀 더 밑에서 그래서 13만8,000원 8,500원, 8,600원 여기서 진입신호 나왔고 그 진입신호 이후에 16.75 그리고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끝났어요 성향에 따라서는 얘를 유지하고 마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는 만약에 들어갔더라도 일정 범위는 차익실현했겠죠 그리고 급칭 갭의 목표 주가는 19만원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변동률 또 한 번 나오면 바로 19만원이죠 그러니까 갭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힘이 세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예만 있던가 시장에 바이오주들이 보통 이제 시장이 어렵거나 했을 때 한쪽으로 쏠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우리가 사랑하는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약하면 예만 집중할 텐데 지금 뭐 반도체도 사상체듯이 기아도 사상체듯이 현대차 삼성전자 50위주 신고가 뭐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로 확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검색기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뭐 케빈 선생님 알테오젠입니다 수익감사합니다 알테오젠 수익감사합니다 알테오젠 수익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실 수 있죠 오늘 거는 미처 다 캡쳐를 못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뭐 실적도 사실 그따지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든지 뭐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 해서 2월 초에 사각 한번 찍은 적이 있고 그러나 이제 뭐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그 터진 거래량이 둔화되거나 없어지진 않고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둔화됐다가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한번씩 터뜨려주면서 일주일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로 내일 또 볼 수는 있어요 내일 또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뭐 5위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보신다면 저 거래량 150만 주가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5천억 이상씩 터져야 변동률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동률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보시는 게 전부 뭐예요 검색기에 얼마에 포착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30만 원에 포착되어서 34만 5천 원 15% 올라갔죠 15% 올라가고 꺾여? 꺾이면 자액 실현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 보전을 드렸다 안 드렸다 해요 무료 보전 신청해 나도 갖게 해 주세요 안 드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유료 고객분들은 다 교육받고 다 활용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무료 회원 분들은 조금 능동적이지 못하세요 수동적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아니 뭐 공짜가 한번 줘봐 그러고 쓰는 방법도 배우지도 않고 결국은 아니 뭐야 이거 나 모르겠어 그러면 안이 드림만 못하단 말이야 결론은 사실상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를 일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뭐 시총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5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에 형성되어 있으면서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또 환급성도 형성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런 변동률이 나와주면 이게 신고가의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당장의 변동성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런 종목을 뭐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좀 포착해서 이런 데서 좀 수익 좀 내시고 또 주력에서 포트 구성에서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서 뭐 알대우저는 못 사 있어요 뭐 엔캠은 못 사 있어요 엔캠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지나고 나면은 투자 경고가 해소가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파킹 박혀 있고 개인들 그냥 물량 파킹 외국계 기관투자자 신안창고를 통해서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오는 그럼 몇만주가 적진 않아요 뭐 0.3% 1,700만 주짜리에 5만조 원을 샀으니까 0.3% 근데 0.3%에 뭐 예를 들면 엔캠 같은 경우가 종가 11만원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느냐 씁쓰름하죠 거기에 한미반도체도 시장조치 단기 과일 지정 예고잖아요 시가총액이 오늘도 8조를 훌쩍 넘겼죠 사상 최대치 고점 8만4천 원을 넘기고 8만5천2백 원 찍고 내렸는데 얘가 무슨 제약바이오주도 아니고 말이야 결론은 한미반도체 거래대금 사유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고점 대비 저렇게 밀려 내려가 있는데 근데 수급하기를 보니 매우 좋은 거죠 프로그램 25만 주 이상 매도인데 결국은 외국인도 수매수 8만 주 그러니까 손받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탈 쪽은 다 팔았고 뭐 다 판 게 아니라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대받은 쪽은 홍콩 상하이뱅크 쪽도 순매수의 기준일 텐데 대받은 쪽은 어떻게 했어요? 그쪽은 주가를 견인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겠죠 또 28일 날 홍콩에서 아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동돼서 홍콩 상하이뱅크가 들어오는지 봐야죠 단계별로 27일, 28일 계속 들어오는지 어쨌든 저평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엔비디아발 영향 엔비디아의 GPU 생산을 위한 HBM 납품, SK하이닉스 거기에 탑을 짜서 올리는 한미반도체의 T-10원도 그 수주 부분이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저평가가 아닙니다 성장성에 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 기관 쌍끄리로 12%의 매집 우리나라에서 지난 23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순매수, 쌍끄리 순매수 15위 올해 들어서만도 또 쌍끄리 순매수 또 15위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한미반도체의 진입 이후에 탈퇴신호가 있었고 차익실현 범위가 8만원대 기준인데 종가가 7만 7,700원으로 끝났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결론은 충분히 신고가 랠리 빠르면 이번 주에 8만 5,200원은 당연히 다시 넘기는 거고 종가 기준에서도 8만 1,000원이 사상 최대치의 종가 기준 당연히 넘기고 끝날 수 있는 위치고 수급 논리에 수급이 대단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매집을 바탕으로 대주주까지도 지속 매수예요 계속 장래 매수 7만 3,589원에 2만 8,000원 또 샀어요 돈은 어디서 나느냐 HBSP 판돈으로 계속 삽니다 월봉 기준에 5월 이후에 336%인데 과도하다 나중에 로그차트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뜬금없이 한국전력 뜬금없지 않아요 사실 한국전력이 16조까지 끌어올렸는데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걸 9월에 삼성전자에 내주고 나서 단 한 번도 1위를 탈환한 적이 없죠 삼성전자가 1위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한국전력이 실려 있다는 건데 더 터져야 돼요 사실은 더 터져야 됩니다 1,500만 주시면 계속 터져야 돼요 검색계는 26일날만 뜬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떴어요 지난주에 이미 떴었고 지금 당장은 검색기 변동성 매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밸류 프로그램 그것도 의미 없어요 지금 PBR 같은 경우는 0.37인데 이런 걸 보고 첫 평가입니다 해서 매수사인 내는 애들도 있어 그건 바보들이야 한국전력 PBR 가장 낮을 때가 0.18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반토막 나도 이상할 게 없어 다만 반토막 날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향후 1, 2년 이내에는 없다 정책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죠 그래서 지금 흑자전환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정책에 의해서 전기요금 못 올리고 기업 전기 헐값해 주고 국민 혈세로 적자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지 PBR 같은 경우에는요 저평가 저 PBR에서 애가 간다 아니야 실적 개선폭이라니까 지금 보시면 0.18배라고 그랬잖아요 맨 바닥에 있는 이 선이 0.15배짜리예요 PBR 그 수준으로도 내려왔었죠 저게 0.18배입니다 0.21배 수준의 흐름이 여기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고 지금의 기준 10가지 와 있죠 인위적으로 0.39배까지 근데 그게 인위적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 실적 개선폭의 기준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최근에 영기금이 막 속담 표현으로 때려 산 거 아닙니까 영기금이 영기금이 계속 살아보자 이거야 왜 시장 변인 역할을 영기금 쪽에 무게감을 아무래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영기금이 지금 지주사도 막 때려 사요 그거는 문제거든 사실 우리가 주식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영기금 비중 높이는 거 좋죠 근데 그냥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만 주식 안 한다고 치고 설정을 본다면 한국전력이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흑자 전환되기도 했지만 적자인 회사 또 지주사로서 자기 사업이 없는 회사 이런 종목을 저 PBR이라고 막 사재 낀다 지금 이 장애? 이 불장애? 기술주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변인하고 있는 이런 장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전력의 기준에 실적 개선폭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KB금융 우리는 설정에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 이외에 한국전력은 별도로 주력주로 넣을지 여부까지 고민하고 있는 지금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2.68%면 어마어마하게 사재 낀 겁니다 얘가 뭐 솔직히 유통 물량이 얼마나 있어 어마어마하게 사재 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방송에서 그냥 먹부리려고 시덥지 않게 한국전력도 좋아요 이런 건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몰라도 실질 계좌 포트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으실 것 같아요 돌파계획에 대한 목표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각각 2만 9천원 그리고 주봉으로도 급진 개별에 대한 목표주가 2만 9천원 저 매직 시그널 매수사에 나오는 거 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래를 수반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작년 11월에도 그냥 일시적으로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검증까지 낮추다 보니까 정책의 힘이 이런 데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한국전력 보시면 어때요? 11년 바닥이 저게 2만 원이에요 딱 2만 원입니다 딱 2만 원 딱 2만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들어올려요? 6만 3천 7백 원 6.3.7입니다 윤정도가 제일 좋아하는 세자리 숫자 6.3.7 왜 6.3.7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군대가 6.3.7 포병 대대여서 이름이 6.3.7 포병 대대 7.865 부대 6.3.7 포병 대대 왕자포 7사단 그래서 637번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두 자릿수 기준에서는 45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기업 전기요금을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전기요금 낮춰주고 한국전력은 적자고 기업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전기를 무지하게 사용하죠 다 좋아 그렇게 해서 번돈 주저하는 정책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잘 기억해 보시면 블랙아웃이 터져요 그렇죠? 우리나라 OECD 국가고 잘 살고 다 좋아 블랙아웃이 터져서 서울 전체가 정전된 적이 있었잖아요 참피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화살이 누구한테 갔냐면 명동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고 장사한다 한 달 동안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윤정도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입니다 가족입니다 또 지인입니다 무조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정책의 기준을 잘해야죠 블랙아웃이 그러니까 명동이나 이런 가게에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전체 다이버의 3%가 안 돼요 상당 부분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요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이 형성이 된 거죠 그게 에어컨 틀어놓고 장사했다고 그렇게 현상이 나옵니까 그건 아냐 어찌됐건 그 정도로 기업 정기요금을 낮춰주고 인상을 못하게 꽉 묶어놨다가 2011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정기요금 인상 정책부터 시행하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2만 원에서 6만 3,700원 얼마예요? 200% 이상 이 무거운 한국 전력 그러면 딱 뭐예요? 무조건 무겁다 못 간다잖아 그런데 윤정도는 이런 모든 역사를 다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 정책이 바뀌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추이라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엄청난 매집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공매대차 상환도 있겠지만 한국 전력은 공매를 얼마나 때렸겠어 그리고 어쨌든 저거는 완전한 수급 전환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한국 전력 유통 물량이 얼마나 있다고 2.68%를 공매대차 상환합니까? 공매대차 상환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상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최순실 씨 사태 이후에 원자력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 적자의 허덕이게 되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어쨌든 어떤 정책에서는 흑자 어떤 정책에서는 적자 그러면 실적이 좋을 때의 기준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메이저의 수급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준에 정책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됐다 그것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개뿌리나 무슨 원전 관련주 원전 기술 추출합니다 두산이 에노빌리티와 함께 변동이 잠깐 삐쩍 나오고 안 돼요 그러면 누적적인 수급이 완전하게 전환이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속단 표현으로 저거 미친 듯이 들어온 거죠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돼요 공매 대차 상환 부분이 포함된 거라면 그래서 결론은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원전 사용 못하게 한 거 저는 정책이 바뀌면 정기요금도 올릴 수 있고 원전 사용할 수 있으면 초대박이고 그게 들여다봤는데 원전 사용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원전 기술은 해외 수출을 한다, 기술 수출을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도 그 기술 수출 속단 표현으로 해봐야 얼마나 돼? 흑자전환으로까지 안 된단 말이죠 원유 석탄 사다가 떼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 원자력을 쓰다가 계속 만성적자였는데 이번에 하여간에 정기요금 인상 조금 전에 컨센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인데 거래 수반 됐어 안 됐어요? 첫 수료 배불러서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수반 됐죠 거래 수반 된 거예요 거래대금이 미흡한 거지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이제 더 터트려져야 되고 월봉 기준에 더 터진다고 보시는 게 옳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지금의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만큼 추가 수급이 들어올 거고 엄청난 탄력을 받을 거예요 한국전력 말씀드리면 얘만 편입하셔도 수익 내시면 되는데 SK하이닉스 현대차 안 사신 것처럼 지금도 현대차 기아 완성차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꾸 부품뷰 보려고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주력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보미 보시고 한국전력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템포 두 템포 뒤에서 알테오 좀 보시고 자 그러면 결론 나왔죠 검색기에서 이런 종목군들 포착해서 수익 좀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21일부터 해서 놓고 보셔도 엔캠 신성벨타테크 알테오제 이런 거 놓쳤나요? 다 갖고 가잖아 나노 신소재 상한가 알테오제 상한가 엔캠 상한가 2월 달에 전부 한미반도체 상한가 이거 보세요 한번 홍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런 인사를 그래 안 그래요 수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수익이라는 게 뭐나 그렇게 돼 결론적으로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23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이런 수익 범위들 엔캠 전부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부터 찾아오세요 유튜브 유튜브 찾아오시면 메인화면에 이렇게 하이닉스부터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고형 알테오젠 엔캠 싹 다 그렇게 하고 네이버에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이렇게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VIP방의 기준도 좋지만 이것도 가격 올릴 거예요 지금 이종원장에 왜 가격을 안 올려요 빨리빨리 올려야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산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요즘엔 대부분 다 1억 이상 VVIP방 VVIP방 한 달을 끊더라도 VVIP방에 오셔서 포트 구성하고 시간 되실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접속하셔서 변동성 매매도 한 번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하십시오 수익이 목적이지 무슨 교육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아시겠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뭔 내일을 기다려 테슬라가 지금 4.1% 올라가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6% 올라가 있고 엔비디아는 무슨 조종이야 조종은 1.2억 퍼센트 또 추가 강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좋은 장에 이 어마어마한 장에 글로벌 시장은 사상체드 신고가 다 들었고 우리나라만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끌어 갈까 을 보실 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